빈칸이 가장 중요한데 빈칸은 뭐와 관련된거야? 사과? 칸에 문을 열어두는거? 감 안오냐야죠? 자 그 밑에 It can take time each other It can take time each other 단서 1 자 우리 앵무세씨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오케이. 긴 시간을... 긴 시간, 별표. 빨리. 근처방은... 파티는 상대방이야. 상대방이 거기서 완전히... 꼭 풀리 트러스트 유. 하는데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린대. 자, 빈칸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답 나왔지? 틀린 사람 부드러워. 너희 이거 틀린 이거 뭐야? 단어 몰랐지? 정답 몇 번이니, 채민이? 시간이 오래 걸린대. 3번, patience, 인내 라는 뜻이잖아.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지? 다음, 8번. 많이 틀렸을 거야? 손 들어봐. 많이 틀렸지? 앉혀줄까요? 여기에 되게 불편한 진실이 있나봐. 우리는 모두 다 뭐하다? 편견. 편견을 갖고 있대. 얘들아, all biased 하면 바이아스가 동사로 쓰인 거야. 바이아스가 명사로 쓰이면 편견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갖고 있대. 야, 지나가다가 나 이렇게 봐봐. 어때? 무서워? 네? 근데 밤에 어때? 무서워? 정말 무섭지? 무섭는? 정말 무섭지? 인간은 인간은 지나가다가 약간 몸집이 크잖아. 그러면 특히 밤에 피해야 해. 그렇지, 아니야? 피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너네들은 몸집이 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겁니까? 있는거지. 좋은거야? 안 좋은거야? 하고 계속 봅시다. 자, every human being is a factified. 얘들아,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대니? 대니? 아, 나 얘기 안한다. 얘들아, 빈칸 위치가 어디 있어? 중간에 있지. 중간 빈칸은 힌트가, 단서가 항상 안에 있습니다. 무조건이야. 알았지? 항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할까?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됐니? 자, 이제 빈칸으로 가. To a certain extent, 별표. 이게 무슨 뜻이야? 어느 정도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드세요. 봐봐. 얘는 진짜 싸가지가 없어. 맨날 인사도 안해. 주변 친구들 맨날 쉬. 돈 뺏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고 뒤에 뭐 나올까? 귀여워. 귀여워. 또 인간리...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까? 출석이 처음에 나온 사람? 그게 역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써보세요. 역점. 그런데 어느 정도는 Bias. 뭐는? 편견은 빈칸이래. 앞에 가서 편견에 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나왔지? 그럼 지금부터 좋은 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숨은 적 사고야. 오케이? 자, 우리 나은 씨 해석해 보세요. 어딜 와냐면 You have to make a very fast 해석. 매우 빠른 추측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그 동물이 안전하거나 안전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뭘 근거로 안녕하세요 appearance 외모를 근거로 되니? 지나가다가 이렇게 꿈이 있어. 피해야지 안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하자. 지나가다가 존나 귀여운 개구리가 있어. 배가 존나 못파. 등에 불근절이 있어. 뭐가 안 들어? 뭔가 느낌이 먹기 싫어. 이래서 편견이 있으면 오히려 너네들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너네 그거 알아? 그 그 애기들이잖아 애기들 애기들이 키 조그만한 애기들이 큰 사람들을 보고 울어. 큰 사람들은 왜 울어? 생존적인 위험이 못해. 딱 봤어. 큰 사람들은 잘하면 날 죽이겠다. 이러면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애기들은 작고 귀엽고 여린여린한 애들을 좋아해요. 나 보면 맨날 울어. 안녕 하는 정답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이니? 1번이니? 1번이지. 1번이니? 그치? 다음 시간에 L 몇 번부터? 21 30 30번까지 푸시고 저거 여기 보세요. 풀 때 빅 힌트랑 이거 다 표시했어요. 몇 요? 어 아니야 숙제는 L 몇이야? 21이랑 27 나은이랑 하은이 이걸로 2개 해석해 오세요 안녕